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부채 한도 증액 문제로 이번 달 채무 불이행 사태가 우려됐던 미국이 일단 오는 12월 초까지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상원민주당은 공화당이 제시한 12월까지 부채 한도를 4,800억 달러 늘리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화이자는 7일 미 식품의약국 FDA에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최종 승인 여부 결정은 추수감사절 이전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루이비통이 자전거 제조업체와 혐업해 고가 자전거를 출시했습니다. 루이비통 자전거는 친환경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상품으로 2만 8,900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퀸지에 사는 한 남성이 폭행 혐의로 체포당할 위기에 놓이자 이웃집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내려오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무 위에 무려 24시간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미닛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투데이 미닛 오늘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7일이에요. 목요일에 하루 종일 미국 뉴욕에 온갖 언론들이 진짜 시끌시끌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빌 드블라주 뉴욕시장이죠. 임기가 이제 올해 말로 끝나는데 빌 드블라주 시장에 대한 뉴욕시의 수사기관이 있어요. 그 DOI라고 하는데 이 수사기관이 7일에 한 2년여 동안 조사한 내용을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먼저 뉴욕시 수사국이 왜 드블라주 시장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느냐. 2년 전에 드블라주 시장이 뉴욕시경에서 드블라주 시장을 경호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시장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시장뿐만 아니라 시장, 와이프, 그 가족들을 모두 경호를 해야 되죠. 대통령도 그렇듯이. 그래서 뉴욕시경에서 특별히 정보 업체에 있는 보안요원들, 굉장히 훈련이 잘 된 보안요원들을 경호를 위해서 파견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시장에 당선된 이후에. 그런데 2년 전에 이런 하나의 제보가 들어온 거죠. 그 드블라주 시장 아들 이름이 단테 드블라주인데 이 단테 드블라주가 지금 예일대학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커네티커시인데 뉴욕시에서 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제보 거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드블라주 시장의 경호를 맡고 있는 보안요원들이 이 단테 드블라주 그 아들을 예일대학에서부터 이 집까지 라이드를 해준다. 이런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아니 시장 안전을 위해서 경호를 하라고 보낸 보안요원들을 자기 자녀의 라이드를 시킨다? 그래서 이제 뉴욕시에 있는 이 수사국이 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7일에 무려 47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에 47페이지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이제 그 나온 내용들을 보면 어떤 거가 있느냐. 당연히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그 아들의 라이드를 여러 번 했고요. 우선은 여러 번 그 예일대에서부터 데리고 오기 아니면 여기서 데리고 가기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뉴욕시 직원들 중에 뉴욕시장이 직원한테 뭘 심부름을 시킬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뭘 해라 뭐 어쩌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면 그 보안요원이 그 직원을 태우고 라이드를 옆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이 뭐 만약에 시장 집에 가서 뭘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러면 시장 집까지 라이드를 해주고 아니면 뭐 어디 다른 장소에 뭘 서류라든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심부름하는 거를 보안요원이 다 라이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블라주 시장이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거든요. 딸은 딸이 이제 그 브루클린에 원래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드블라주 시장 시장 관저가 있잖아요. 시장 관저까지 이제 이사를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보안업체 직원한테 가구도 옮기라고 하고 딸의 뭐 이불 뭐 이런 거 옮기라고 한 거예요. 이사하는 것까지 이 보안요원들한테 시킨 거죠. 거기다가 이제 뉴욕시장이 만약에 이제 손님이 왔어요. 누군가. 그러면 손님이 와서 이제 뭐 시장실에서 만나고 나서 그 손님이 어딘가를 가야 돼. 이제 뭐 만약에 공항을 가야 된다. 이제 비행기 타고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면 보안요원 업체가 그 같이 타는 것도 아니에요. 시장은 그냥 시키는 거예요. 어 이 손님 어디 공항까지 데려다 주고 와 이렇게 이게 그 보안요원들이 할 일이 아닌데 이런 자잘한 심부름을 시킨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드블라주 시장이 임기를 두 번 했으니까 8년인가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뉴욕시 직원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시장이 직원한테 우리 집 가서 뭘 해갖고 와라 아니면 뭐 어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디 가서 뭘 해갖고 직원들을 뭐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들한테도 그 직원 뭐 시킬 때도 보안요원 보고 어 저 직원 어디 좀 데려다 주고 와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 목록에 드러난 거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드블라주 시장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경선에 출마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경선 선거운동을 하면서 뭐 이제 그 미국 전역을 돌아다녔죠. 그때 이제 본인 경호를 해야 되니까 그 보안요원들을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이 보안요원들에게 쓴 경비만 319,794달러 그러니까 거의 32만 달러가 되는 돈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썼는데 이거를 뉴욕시 재정에서 쓴 거예요. 뉴욕시 재정에서 지출을 했는데 아직도 이걸 갚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조사는 이 시장을 경호하는 보안요원들을 대상으로 한 그것만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뉴욕시 수사국 국장이 누구냐면 마가렛 가넷인데 이 마가렛 가넷 국장이 이거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지금 이걸 조사했는데 이거는 보안 업무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실질적인 심부름 서비스에 불과했다. 이렇게 딱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그 이제 그러면서 국장이 그런 거죠. 이 시장의 가족을 위해서 배치한 이런 보안요원들은 고임금의 아주 고도로 훈련된 무장한 형사들이다. 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고급 인력을 단지 라이드하는 걸 시키고 뭐 심부름 시키고 자기 자녀들 사사로운 일들을 시키고 이런 일에 쓰면 되겠느냐라고 이제 비난을 한 거예요. 이 국장이. 그러면서 또 뭐 하나를 지적을 했냐면 이 이제 드블라주 시장은 그동안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보안 업체들. 그런데 레드먼드 경위라는 사람이 이제 뉴욕시경에 있는 경찰인데 이 사람이 뭐 이제 여기에 보안 업체 직원하고 굉장히 이제 잘 연결이 된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조사국에서 이 수사국에서 그 통화 내역을 제출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전화기 통화 내역도 삭제하고 수사를 방해한 거예요. 아주 그것도 표현에 의하면 actively.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주 이 수사를 방해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맨하튼 지검에 형사고받을 예정이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이번에 수사를 했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시장과 그의 가족을 보호하는 건 가장 중요한 임무고 공식적인 절차다. 보안요원은 고위 인사 일상생활을 위한 개인 비서가 아니라 그들의 안전을 위해 제공되는 아주 진지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냥 한낱 그냥 심부름하는 일만 시킬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뉴욕시가 오늘 공식적으로 또 발표를 했죠. 보고서가 굉장히 부정확하다 내용이. 그리고 전문적이지도 않다. 거기다가 아주 불법적인 가정에 근거한 주장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팽팽하게 나눠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드블라주 시장도 굉장히 보고서를 보면서 굉장히 나이브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거는 어떤 의미냐면 그래 나의 안전을 위해서 경호업체가 투입이 된 건 알아. 그렇지만 내가 뭐 나뿐이겠어? 누구나 경호업체들한테 뭐 이러저런 일들도 같이 시키는 거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만 할 수 있어? 너희들 너무 조사하는 수사원들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야? 순진한 거 아니야? 이런 표현까지 쓴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이렇게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으나 여기에 대한 어떤 법적 제재를 받기는 쉬워 보이진 않죠. 물론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서서 반발을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 경호업체에 들어간 시재정. 이거는 사실 대통령 선거에 나간 겸 개인적인 일이죠. 어떤 뉴욕 시장으로서의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재정을 쓸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그만두시기 전에 반드시 갚아야 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들이 불을 켜고 쳐다보겠죠. 갚는지 안 갚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몇 가지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크게 뭐 또 인기도 다 끝나는 마당에 문대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늘 굉장히 핫한 뉴스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소식인데 이제 디폴트 상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상태. 왜냐하면 이미 쓸 수 있는 한도액을 다 써서 채권을 발행하고 이미 돈 빌릴 수 있는 부채 한도를 다 쓴 거죠. 미국 정부가. 그래서 이제 그 회계연도에 딱 정해져 있는 액수가 있는데 그걸 이미 한도를 초과하는 바람에 회계연도가 끝났잖아요. 9월 30일로. 그렇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는 새롭게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는 한은 돈을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재무부 장관은 뭐라고 했냐면 10월 18일 이전에. 10월 18일까지 이거가 정해지지 않으면 우린 돈 얻거든. 지금 현재 10월부터 10월 1일부터 18일까지는 그래서 돈을 더 이상 빌릴 수가 없으니까 재무부가 갖고 있는 현금들. 이렇게 우선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들을 임시로 쓰고 있는데 이것도 거의 소진될 거다. 그 소진될 시점이 18일 정도 될 거다. 그래서 그 이전에 빨리 의회가 여기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디폴트 상태. 채무 불이행 상태. 부도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의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국가가 부도가 나도록 그냥 두겠습니까. 아무리 상원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한들 결국은 합의를 했네요. 7일에. 이제 상원에서 이게 원래 민주당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상원에서 통과를 하면 되는데 상원은 아시다시피 팽팽하잖아요. 민주당 50, 공화당 50. 이 두 팀이 이제 팽팽한데 이제 여기서 이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척슈머. 민주당의 원내대표죠. 그리고 공화당의 이제 그 원내대표는 미치 메코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팽팽하게 맺어다가 7일에 12월 초까지 연장하기로 이제 공화당과 합의를 했습니다. 이거를 민주당에서 이제 이걸 먼저 늘리기로 12월 초까지 일정금을 늘리기로 이제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고 이게 상원을 오면서 그 상원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오케이 12월까지 4,800억 달러를 늘리는 그러니까 임시로 늘리는 거예요. 이게 전체 부채한도를 막 이제 정확하게 1년 회견도만큼의 1년치 예산을 늘린 게 아니라 그럼 12월 초까지 우선 임시로 쓸 돈을 좀 늘려줄게. 4,800억 달러를 제시했고 오케이 그래서 민주당이 그래 공화당 의원들 이제 제안한 거 우리가 받아들일게 하고 합의가 된 거죠. 이게 단기적인 법안이에요. 그러면서 우선은 12월까지 약간 시간을 벌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추가로 이제 내년도 회계연도에 예산을 얼만큼 할지에 대한 이제 합의가 또 이뤄져야 하고 그래서 12월까지는 이 대규모 예산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번 겁니다. 그리고 부도가 나지 않을 만큼의 시간을 번 거고요. 그래서 4,800억 달러가 추가로 늘려졌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도는 면하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앞으로 이제 12월 초까지는 이러한 계속해서 민주당과 공화당 내 이제 이견이 있고 또 어떤 서로 간에 이제 조정이 있겠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사실 인프라법안 통과도 문제가 있고 사회복지법안 이것까지 지금 모두 합쳐놓고 지금 의회는 계속해서 바빠질 예정입니다. 화이자가 7일에 드디어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승인해달라고 FDA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한 거죠. 그래서 몇 주 내로 이제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도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했으니까 우선 5세에서 11세 대상 3상 임상시험을 한 결과 12세 이상에 투여한 백신의 용량의 3분의 1 정도 한 10마이크로그램을 두 차례 접종한 결과 안전하면서도 왕성한 면역반응이 도출됐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러니까 12세 이상에 투여하는 약보다는 좀 줄어들겠죠. 더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10마이크로그램 정도의 양을 투여할 것 같고요. 역시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도 2차에 걸쳐서 접종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하기로는 그래서 지금 긴급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승인이 되고 접종까지 이루어지려면 할로윈데이와 추수감사 생스기빙데이 그 사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할로윈이 10월 3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11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1월 말 전에는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델타 변이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 아이들이 노출된 상황인데 이제 아이들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조금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5세부터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모들 중에는 일부 이제 걱정이 돼서 주변에 맞는 거 보고 마치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으니까 11월 중에 이제 아이들 백신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뭐 사람들이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제 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데 모이기 싫어서 왜 대중교통 이용 많이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량 그 개인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뭐 이거 반도체 부족현상 때문에 자동차값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그만큼 수요가 증가한 것도 여기에 대해서 좀 영향을 미쳤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인기 있는 게 자전거예요.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이제 타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친환경적이고 그러니까 요즘에 자전거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아주 그 명품 업체들이 나섰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이제 루이비통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루이비통이 자전거 제조업체하고 협업을 해서 아주 고가의 자전거를 출시했습니다. 이제 뭐 업체 입장에서는 어떤 친환경 이미지도 좀 부각하고 요즘에 왜 루이비통 비롯해서 이런 명품 업체들이 그 모피 사용 안 하겠다 선언도 하고 나섰잖아요. 동물 보호를 위해서 이제 그 일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루이비통은 프랑스 자전거 업체인 메종 땅 보이트 파리라는 자전거 업체가 있나봐요. 여기와 함께 LV 자전거를 출시해서 8월부터 이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프레임과 이렇게 자전거 쇠에 있잖아요. 그리고 가죽 안장 그리고 체인에다가 루이비통 모노그램을 활용한 디자인을 입혔어요. 루이비통을 대표하는 무늬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데 그래도 루이비통 나 이거 루이비통 자전거라는 티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바 같은 거 자전거 바에 그 다음에 가죽 시트에 그리고 체인에다가 그런 디자인을 했다는 겁니다. 색상은 네 가지고요. 이게 근데 정말 비싸요. 미국에서는 2만 8,900달러 거의 3만 달러 가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자동차 한 대 값이잖아요. 엄청나죠. 이게 브랜드값이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는 3,445만 원 3천만 원이 넘어요.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루이비통 외에도 MCM이라는 브랜드 아시죠? MCM도 10월 초에 독일 자전거 브랜드 얼반과 손잡고 전기 자전거를 내놨습니다. 여기는 전기로 가는 자전거 그래서 프레임 그리고 앞 바구니 손잡이 MCM 로고가 새겨진 제품을 만들었고요. 전 세계에서 그 대신 한 딱 50대만 생산한대요. 이게 한정판이기 때문에 더 비싸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 세계 50대니까 그래서 MCM 글로벌 홈페이지에서 주문 제작 방식으로 판매하고 가격은 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만 달러 정도 되겠죠. 전기 자전거인데 만 달러면 아까 루이비통 자전거보다는 훨씬 싸네요. MCM 측은 재활용률이 높은 철 소재 부품을 장인이 손수 조립함으로써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했다. 친환경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본인들 제품의 어떤 친환경 이미지를 더 부각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출시하는 거죠. 또 한 곳은 몽클레르라는 곳 있죠. 보통 패딩 많이 하는 이탈리아 브랜드입니다. 몽클레르도 덴마크 자전거 제조사인 메이트 바이크와 혼잡고 접이식 자전거를 아직은 출시 안 했지만 올해 안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바퀴하고 프레임 곳곳에 몽클레르 로고가 들어갔고 이 제품은 이것도 전세계에서 천대 한정으로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 한국 내에서 이미 조금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격이 800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루이비통 자전거가 가장 비싸네요.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퀸즈 자메이카에 있는 브룩빌리라는 한 타운의 145가에 사는 남성이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7일 목요일 저녁이거든요. 근데 하루 전인 전날 수요일 점심 무렵 한 오후 1시 정도에 자기 집 옆에 이웃집에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올라가서 지금까지 안 내려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뉴스를 하기 지점까지 확인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내려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에 또 내려왔을 수도 있지만 무려 24시간이 넘어간 거죠. 이 사람이 왜 나무에서 안 내려오느냐 그 수요일 6일 수요일 오후 12시 45분경에 이 남성의 어머니가 경찰에 전화해서 자신의 아들이 나를 폭행하고 위협했다 해서 신고를 합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때린 거죠. 그리고 위협도 한다. 이렇게 해서 신고를 했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경찰이 당연히 출동하잖아요. 경찰이 출동하니까 이 남성이 갑자기 자기 집 지붕 위로 도망을 갑니다. 체포 안 당하려고 지붕 위로 갔다가 지붕 위도 안전하지 않다 생각했는지 그 옆에 이웃집 나무 큰 게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뭇잎에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체포되기 싫다고. 왜냐하면 3년 전에도 한번 구속이 된 적이 있는데 감옥에서 자기는 학대를 당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감옥으로 이제 더 이상 돋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나한테 자유를 달라. 자유를 주지 않는 한 나는 이 나무에서 내려갈 수 없다라고 그 나무 위에서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그 남성을 억지로 끌이집어내릴 그 방법이 없죠.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하도 안 내려오니까 그 145가 일대를 그 남성이 올라간 나무 그 동네 일대 그 도로를 폐쇄를 우선 했어요. 차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다가는 남성이 혹시나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매트를 깔았죠. 근데 밤에 잠을 자야 될 텐데 나무 위에서 자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 굉장히 위험한데 어쨌든 수요일 밤을 무사히 넘겼어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 되고 목요일 저녁이 됐데도 안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에 친구들 그 다음에 그 친형 그리고 하다못해 심리학자까지 동원을 해서 그 사람을 설득에 나선거죠. 제발 내려와라. 안 내려오는거에요. 근데 그런 설득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24시간이 지났고 이미 언제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자기는 죽어도 다시 감옥에는 안 가겠다. 근데 지금 또 한가지 문제가 뭐냐면 지난 9월 30일에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던 50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이 남성이 이미 용의선상에 올라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체포밖에 할 수가 없다. 이게 체포밖에 방법이 없고 이 사람은 반드시 체포될거다. 내려오자마자. 그러니 이 사람 이 사람 남성은 절대 안 내려가겠다는 거고 주변에서 이제 이웃들은 경찰한테 체포하겠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체포 안 하겠다고 하고 내려온 다음에 체포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슬랑이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경찰은 가지도 못하고 경찰도 세상 세상 이런 사람은 처음 봤고 이런 사건도 처음 봤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요. 이 남성이 그리고 IT 출신 이민자래요. 그러니까 IT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IT라는 곳이 열대지방이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맨발로 나무에들도 많이 올라가고 열매를 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익숙한 거죠. 이 사람한테는 나무에 올라가는 일들이 익숙하고 나무에 앉아있는 것도 익숙한가 봐요. 그렇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은 정말 생전 처음 겪는 일이고 너무 황당한 사건이다. 남성을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도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내려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투데이 미닛 오늘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